어디까지 기다려야 돼? 그니까요 몇 명인가요 지금 rent이에요? 4 입니다 4요? 22 collaborative 4명이라도 1000명을 들어오면 할까요? 네.. часть 기다려야 돼요 263 Hi! 안녕하세요 천 대단하게 우와 헐 여러분들 악, 안녕히 계세요 와, 방탄이다 모녀, 하이, 헐 안녕하세요, 비오빠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지금 188명이예요 오, 궁금이 안 되네요 아니야, 이게 한 번에 들더라고 이게 한 번에 확대 여러분들 들어와 주세요 200씩 여러분들 들어와요 유희가 잘 안 터지는 거 아니야? 아니야, 터지는 거군요 단체로 보여주고 갑자기 만 명이 딱 들어오긴 거 아니에요? 아, 불러봅시다 아니야, 아니야, 이게 전혀 안 들더라니까 이게 여기 오세요 그럼 이거 갖고 이거 잠시 이렇게 놀고 있을까요? 자, 할까요 이제? 424분이 계십니다 네, 가면 됩니다 이제 할게요 자, 여러분 잠시만요 왜요, 왜요 자,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어떤 거죠? 하나 둘 셋 짜자잔 오 마이 갓두 어떻게 하나 장zuere Dodma 여러분들 빠바빠빠빠빰빠빴 그대로 따라서 이게 왜志진이는지 설명을 해야겠죠 네 자, 이 censor 여러분이 어디죠? 저희 안의 연습실이죠 저희 연습실입니다 V LIVE이 벌써 1주년 네 준영이랑 달려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이게 다가 1주년 기념선물로 네네 팬 여러분들이 영원한 그런 그 전신 안마귀자 지금 좋았습니다 지금 지민씨가 받고 있어요 지금 어떠세요? 지금 자니? 지금 자고 있는 것 같은데요? 말도 안됩니다 말도 안됩니다 말도 안됩니다 대단합니까? 일단 발바닥이 우와 발바닥 녹았어요 이제 춤 못 추겠군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후보분들이 여기 숫자로 들어가고 이게 안마귀자 말고도 뭐 있으세요? 인영 인영이요 인영 안마귀자 가격만큼 인영이 들어 아 진짜요? 안마귀자 여기 보면 메시지들이 있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돌 돌이니까 돌을 받아야 된다 팬분들이 뭘 받았으면 좋겠다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? 대충 어떤 메시지인지? 네 돌이니까 돈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마음을 다스리길 바랍니다 수석을 이제 보내주세요 골드가 짱이쥬 골드가 짱이쥬 그리고 제일 좋은거 있어요 뭐요? 강남 노른자 땅 이유는? 세입자들한테 월 세븐 파운드를 이야 돈이 이야 정말 그렇게 써있어요? 와 정말 그렇게 써있다 정말 강남 노른자 땅 세입자들한테 한솔9825님이 수갑 수갑 내 마음을 훔쳐간 도둑이니까 그리고 도라에몽에 어디로든 문처럼 가고싶을 때 갈 수 있는 자유이용권님이 네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우리한테 주고싶다는거에요 이런 1주년 기념선물로 이 바보요 그런거를 돌이니까 돌을 받아야 된다 돌을 보면서 마음을 다스리길 바랍니다 어 ENLTTHS365님 정말 네 정말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아 네 하나 더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안마유자를 받게 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 이유가 이건가요? 정말 많은 분들이 여기 이렇게 최신 안마기 세트 안마유자 최고급 안마기계 전신 안마유자 온몸의 피로를 한 번에 착 풀어줄 고급진 안마기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어요 사실 저희가 굉장히 원하고 원하고 원했지만 그렇죠 저희 공간이 나지 않아서 네 네 어디도 들릴 수 없었던 네네 바로 그 안마유자 네 거의 지민이 지금 자고 있는데요 안 보여요 이렇게 가려서 아 여러분들 이거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 오늘 지민 생일인데 아 아 지민씨 진행해주시죠 지민씨 앞으로 좀 나와요 그만 바꿔 네 안보여 얼굴이 안보여 아 엉덩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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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봤어 맞아요 엉덩이가 너무 차이다 야야야 사실 어쨌든 이 아미분들이 주셨다 이거죠 그렇죠 이런 분들이 감사합니다 바로 그 그 이제 너무 편하네요 네 보내주신 만큼 저희가 진짜 잘 받고 네 진짜 여기 써있어요 힘든 스케줄이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을텐데 그 많은 스케줄을 다 소화하고 즐겁게 무대들 즐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선물 받게 된다면 싸우지 마시고 사이좋게 편한 시간 보내길 바래요 굉장히 싸운거 같아요 우리가 약속장에서 한 사람당 이제 10분씩 한 사람당 10분씩 처음 듣는 약속인데 언제 언제 시골 나오니 시골 땀 흘리고 올라오니 아 땀 흘리고 올라오니 땀 흘리고 올라오니 그래 절대 그러지 마지 그래 그건 솔직히 맨너다 근데 벌써 재이홉이 오겼어 야 재이홉 죄송합니다 알았어요 여러분들 어쨌든 컴백을 했잖아요 첫방에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야 오늘 어땠어요 어땠어요 오늘 저희가 3곡 했잖아요 네 와 일단은 곡마다 약간 매력이 저희가 좀 약간 다른거 같아요 네 다른데 저희가 좀 많이 보여드린거 같아서 약간 곡의 느낌을 다 살려서 많이 좀 약간 업그레이드 돼서 온거 같아서 진짜 기분이 좀 좋습니다 이번 앨범 링스가 정말 어 V앱 1주년을 맞아서 그런진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은 응원과 많은 사랑을 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이 모든 이런 일들의 복들의 이제 한 부분을 차지하는게 V앱이라고 생각하는거죠 아유 그렇죠 그렇죠 진짜 맞아 맞아 저희를 정말 가깝게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V앱 좋은 스트레스죠 네 정말 이번 앨범에 1등 공신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네 아무튼 정국씨 어때요 첫방 하니까 첫방 하니까 일단 아 컴백 진짜 오랜만에 한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오늘 무대위에서 팬분들도 보니까 되게 기분 좋았어요 끼 많이 부렸어요? 아 제가 또 오늘 정국이 오늘 끼쟁이였어 파워 끼쟁이 저 좀 늘었습니다 귀여워 그랬더니 그랬더니 이렇게 정국이 암화의자 받고 우리 진짜 그리고 이 암화의자를 해주신 팬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네 우리 내일부터 또 쭉쭉 시작하잖아요 이제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아 여러분 일단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한마디 하세요 오늘 생일이니까 또 한마디 하셔야죠 그래 생일.. 아직도 안갔네 되게 길다는데 야 생일이 형 나이군 그래 이제 그만 좀 가라 이제 생일 축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 진짜 너무 고맙고 우리 멤버들한테도 진짜 많이 축하를 받았어요 너무 진짜 못 잊을 하루가 될 거 같고 네 감동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너무너무 고맙고 남의 활동도 진짜 열심히 할테니까 많이 지켜봐주시고 얍얍 우리 멤버들 많이 사랑해주세요 응 오케이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마워요 정말 잘 쓸게요 저희 이거 덕분에 어 좀 더 무대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피로 확 풀립니다 진짜 너무 달콤해 너무 달콤해 너무 달콤해 너무 달콤했어 파이팅 감사합니다 윙스 활동 잘할게요 안녕